다음 미추시부 어법상 허생한 것은? 입니다 ok 그럼 stars can be seen at night 하고 있네요 일단 전달하고 싶은 뜻은 뭡니까 결이 그렇죠 밤에 보인다 이 말이죠 결은 관찰되어질 수 있다 영어스럽게 하면 보여질 수 있다 at night 제목은 뭐 있는 뭐 소동산 있는 수동태고 can be pp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따져봐야 될거에요 stars하고 c의 관계죠 stars하고 c stars가 c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능동의 관계입니까 수동의 관계입니까 라고 하면 수동이니까 이렇게 수동태 하는게 맞고 조동사 있고 조동사 했으니까 동사 오전 왔고 pp형 맞는거 다 맞는거죠 ok 그 다음에 dinner is prepared everyday by sandy 하고 있네요 ok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저녁식사가 뭐 된다 준비되어진다 언제 매일매일 누구에 의해 send에 의해 그러면 dinner하고 prepare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거죠 dinner가 prepare를 합니까 prepare를 당합니까 똑같죠 위에 일본하고 똑같이 수동의 관계고 그 다음에 하나만 따져봐야 될게 지금 이 수동태는 시재가 뭡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이즈하고 같이 한번 봐야될게 뭡니까 그쵸 everyday 그쵸 이즈하고 everyday 잘 어울립니까 그쵸 팩트죠 팩트 얘와 얘의 관계도 별 문제없고요 그래서 틀린 곳이 한군데도 없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들어서 someone was heard scream outside by us 누군가가 뭐했다 들었다는 얘기하는거죠 누군가가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들은게 아니고 이게 좀 우리말로 해석하기 좀 어색한데 누군가가 들려짐 당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들은게 아니고 이 사람이 소리를 냈다는 얘기고 우리말씀을 이렇게 안쪽으로 우리말로 바꾸기만 소리를 냈는데 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소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들려짐 당했답니다 뭐 하는거 밖에서 소리 지르는 이런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그래서 맞습니까 당연히 틀렸죠 그쵸 그니까 이 heard 는 동사가 아니죠 그니까 얘를 올바르게 고치면 someone was heard 외치 to scream outside by us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공부라는게 내가 어디 숨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성취했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이런게 잘 없어서 이런게 잘 없어서 맘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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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만하게 이렇게 둥근 썰 있는 것 같고 막연하고 그래서 하기 싫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문구 수준을 선생님이 얘기하면 또 중간 평가를 하면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학년에 다른 학생들과 분리했을 때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빠른건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하진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4번 he was asked 그가 요청했다가 아닌거죠 그가 요청을 받았다 to play the guitar 하는 것을 기타 연주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일이구요 some cookies were made 쿠키가 만들어졌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에게 by her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이 make에 대한 얘기죠 그쵸 make는 make a b를 할 수 있죠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다시 말해서 사형식 동사고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 두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녀석을 수동태로 만들었을땐 요게 보통 사람이오죠 그쵸 그럼 이 녀석을 주어로 바꿨을땐 어떤 뜻이 되어버립니까 사람이 만들어졌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by처럼 얘를 주어로 수동태 만들지 않고 얘를 주어로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what에 대한 대답이 주어로 사용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make 같은 경우에 뭘 쓴다라는 점 4를 쓴다라는 점 이런 것들 우리가 수동태에서 눈여겨봐야될거 첫번째 만들어진건 사람이다 사물이다 그쵸 얘를 중으로 잘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안 만기려고 왔던 day고 그러니까 war가 왔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뭡니다 뭡니다 make하니까 요런 것들 눈여겨봐야될거죠 왜 체했어? 모든 것은 다 피곤함으로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he was pleased with my success 자 1번 제목부터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그쵸 요렇게 우리가 눈여겨봐야될 부분이죠 그리고 문법 제목은 뭐를 쓰지 않 그쵸 수거도 수거 아까 얘기했던 be pleased with 자 근데 이 pleased은 여러분은 의외로 잘 익히질 못하더군요 일단 pleased부터 얘기를 시작하죠 pleased의 뜻이 뭡니까? 기쁨 기쁨은 여기 있습니다 기쁨 이게 기쁨이죠 pleasure 그쵸 my pleasure 그쵸 기쁘게 해주자 기쁘게 만들자 기쁘게 하자죠 기쁘게 하자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pleased가 기쁘게 하자니까 뭐도 있고 pleasing도 있고 pleased도 있다 얘기하겠죠 마치 interest interesting interested 같이 그러면 pleasing 사운드를 듣고 저희도 pleasing 사운드가 뭐겠어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소리를 듣고 I am pleased 맞습니까 그리고 수거 be pleased 맞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의 성공에 뭐했다 빅볼 했었다 빅볼 했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his model airplane was made with wood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모형 비행기는 언제 못 외워졌다 뭐다 과거에 만들어졌다 재료가 뭐다 그렇죠 나무로 만들어졌다 맞습니까 틀렸죠 그쵸 자 그러면 가볼까요 be made 는 한 개만 외우지 않았습니다 두 개를 외웠죠 뭐랑 뭐 be made 먼저 했는 것부터 순서대로 be made of 와 be made from 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ok be made of 뒤에는 뭐 이런것도 얘기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갈건 그럼 from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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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그 얘기 좀 아했다 결국 이거 따지니까 지금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재료가 나무라는 얘기인데 이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재료가 나무로 만드는데 이 사용된 나무는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더이상 나무가 아닌 다른 곳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나무니까 그렇죠 그게 그거 정체와 변화하는 거고 정체와 변화 그걸 보고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from을 쓰는 건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이런거죠 치즈 isn't made from milk 그렇죠 뭐 플라스틱 isn't made from oil 이런거 맞습니까 오케이 오일 플라스틱 플라스틱 기름으로 만들죠 저기로 만들죠 몰랐습니까 고분자 화학물 고분자 화학물 고분자 화학물 맞습니까 오케이 네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 고분자 화학공학과 나올 친구들 모르겠어요 네 또 RF 때 고생들 많이 했네요 고생들 많이 했네요 네 선생님 금 팔았어요 네 금 팔았어요 금? 아니요 우리 지금 갔던지 금이 없었는데 지금 무슨 나? 나는 나는 취직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정신없었는데 흐흐흐 취직 안 되잖아요 취직도 왜 안됐지 그쵸 제일 제일 세게 맞았죠 선생님 나온 학과가 내가 내가 나온 학과가 들어갈 때는 공대에서 제일 커트라인 높았어 의대 다음이었어 흐흐흐 나올 때는 IF 때 제일 망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 그 이후로 지금도 뭐 건축 과는 인기가 안 좋아요 그니까 뭐 어땠든지 하면은 분위기가 선생님 이제 1학년 때 기업사 있었거든 기업사에 있었는데 좀 시험 다쳐서 네 그래서 뭐 장학금도 받았고 알기로 Geez oms 오늘하고 뭐 다 날려먹었습니다 흐흐흑 2학년 때는 못 받았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때는 지금은 대학 가서도 전부 취업한다고 공부만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대학에 낭만이 있었습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새벽까지 있다가 이슬 맞고 이쁘라고 하고 뭐 어쨌든 1학년 땐 그랬는데 뭐 그래서 이제 기술사 생활을 했는데 기술사 생활을 하면 4명이 같은 방 요즘은 2명 이 정도인데 그때는 3명이 안 좋지 않았으니까 4명이 한 방 쓰는데 1학년 둘이 있고 그 다음에 2, 3학년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졸업반 4학년 한 명 있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4학년이 졸업반인데 그 사람은 도시공학과였어. 우리 과보다 훨씬 못한 과였지. 솔직히 취업 쪽으로 갔을 때는. 취업 쪽으로 갔을 때는. 그런데도 이제 방에 이제 뭐야 4학년 자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모여가지고 이제 술 마신다고 방에서. 술 마시면서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취업 얘기를 당연히 할 거 아니야. 너는 뭐 어떻게 되니깐 취업 어떻게 되니깐. 내가 이제 그때 들었던 얘기가. 아 나는 이번에 쌍용 낼까? 뭐 대우건설 낼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 방대가 공부를 좀 못했나봐.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아 나는 공무원이나 할란다. 막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 쌍용 낼까? 뭐 어디 대우건설 낼까? 뭐 이랬던 그 방장 친구가. 야 21년에 공부를 하기 너무 아깝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지금은 너도 나도 공부를 하려고 난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대화를 했다고. 그니까 공부를 못하면 공무원 했었어. 그니까 이 RF라는 게 우리 사회를 너무 많이 망가트려 놨어. 사실 공무원에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공무원은 뭔가 새로운 것을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서비스잖아. 그냥 현상 움직임을 하기 위한 그런 거지. 뭐 혁신을 하거나 뭐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직종이 아니잖아요. 너도 나도 전부 다 뭐 공부 좀 한다고 머리 좀 좋다는 학생들. 전부 다 뭐 요람쥐네를 머리에 뜨메고 필승 써놓고 공무원 전장 공부하고 있어요. 나라가 잘 될 지가 있나. 뭐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1학년 때 들이기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내꺼 빵 터지고요. 내 취업할 때가 되니까. 없어 회사가 망했어 나.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뭐를 어떻게 해? 어. 아 영어 선생님 어떻게 했냐고? 근데 취업하려고 그러면 토익 투푸 시험 쳐야 되는데 나는 건축과 뭐 건축 사무실도 다시 좀 다녔었어. 근데 건축 사무실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뭐 도재 수업이라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듣을 텐데 그냥 건축 소장이 있으면 소장 밑에서 계속 일을 배우는 거야. 근데 배우는 동안은 막 대우가 되게 안 좋아. 처우가. 그래서 이제 소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좋은데. 뭐 그래서 뭐 사무실에 다녔다가 안 어려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 안 어려워. 학교 다니면서 취업하려고 이제 토익 투표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해보니까 영어가 나한테 잘 맞아. 편도 잘 나오고. 재미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영어에 관심받고. 그러다가 이제. 거축 사무실 다니고 뭐. 너무 고되고. 맨날 밤샘 자고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학원 해야되겠다. 나도 공무원 되려고 잠깐 공부하다가. 공무원 이렇게 해서. 아 씨.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기도 하고. 사실. 700대 1, 800대 1 뭐 이런 거. 아. 계속. 가르치고 있고. 괴롭히고 있고. 그러니까. 자 일단 답은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지금 수능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선택지도 보면서. 우리가. 계속 학습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I was very disappointed at his behavior. 맞죠. 일단 behavior의 뜻은. 행동이죠. 행동. 행동. 명사고요. 동사는. 행동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행동하다는 뭐다. behave. behave죠. 행동하다. behave. behave. behave 아닙니다. behave 하겠네요. behave입니다. 행동하다. 그러니까 뜻은 act의 뜻이죠. act. act의 명사형은 뭐죠. ready actions. 그렇죠. 나는 그의 행동에 매우 실망했다고. be disappointed at이 맞죠. 우리가 외워야 할 수거죠. be disappointed at. be satisfied. 그렇죠. he is known. 그가 안다가 아니죠. 그가 알려져 있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e2는 too many people in Asia. e2는 뭐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어 주긴 to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는 알려져 있다. 어디에 알려져 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be known to 나온 김에. 우리가 be known to만 안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be known for가 있었습니다. be known for.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be known as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책에는. 우리가 배운 교재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것도 알아야 된다. 아주 더. 한 개 더 가지고. 이 세 개를 배웠습니다. be known for. be known as. be known to. 자. be known for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delta gib hunt. he's known as to. 좋아 hiç. but from 그쵸. 그쵸. 비논 for 뭐 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그쵸. 요거 이 대답 듣고 싶어. first take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그쵸. for what why 그쵸. 뭐 때문에 유명하니 말이죠. 비논 for는 뭐 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비논 to는 봤죠. 비논 to 뒤에 누구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유명하다가 드린거죠 이건. 그쵸. the singer is known to 뭐 teenagers. 그쵸. 그쵸. 비논 as 는 뭡니까 비논 as는 이렇게 쓰이죠. the teacher is known as 아. 선생님. the singer the singer is known as a 힙스터 뭐 뜻입니까. 그럼 비논 as는 뭐겠어요. 힙스터 잘 나가는 사람. 그쵸. 힙스터 우리가 as의 뜻이 뭐다. 뭐뭐로써죠 뭐뭐로써 비논 as.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에서 외워야 할 수거 중에서 비논 for, 비논 as, 비논 to.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music이 한 덩어리도 이런거. 그쵸. 의문상 한 덩어리 이러는거 우리가 뭐 잘 익혀놔야 됩니다. 나중에 간접 의문이라든지 이런것들 할 때 많이 쓰이죠. 덩어리도 what kind of music 그 다음에 뭐 수거 보이죠. be interested in 어떤 종류의 음악에 너는 관심을 갖고 있니. 아버지 애들은 be pleased with 외워야 될 수거들이죠. be disappointed at be known to be interested in be satisfied with be filled with 17번 다음 문장을 능동태로 바르게 바꾼 것은 이라고 읽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I was made to learn taekwondo by my teacher 라고 하고 있죠. I was made 어떻게 해석하는게 자연스럽나요? 나는 만들어줬었다가 아니죠 이거? 그쵸? 나는 뭐 했답니까 이거? 내가 시킨겁니까? 아니죠. 그쵸. 당한거죠. 그니까 나는 지시받았다 하면 되겠죠. 그니까 나는 지시받았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되겠네요. 무엇을 들은 taekwondo 하는 것을 나는 taekwondo 배우라고 지시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by my teacher 그니까 이거는 내가 만들어졌다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얘가 뭐 했다에 수동태화? 시켰다에 수동태인거죠. 난 지시받았다가 되는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원래는 이게 없을 때는 무슨 동사지만 지갑 아 뭐야 사역 동사지만 지금은 동사가 아니니까 이게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던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능동태로 했으니까 선생님이 시켰다. 무슨 시세로 시켰다? 그쵸. 선생님이 과거에 시켰다면 my teacher made 그쵸. my teacher made my teacher made my teacher made 그쵸. 시켰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 누구에게가 오면 되겠죠. 누구에게 me에게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켰죠. 그쵸. 태권도 배우 시켰죠. 그쵸. 그래서 뭐 run 태권도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거 거꾸로 능동태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서수형 평가 다음 문장을 주어진 말로 시작하는 수동태로 지금은 능동태인 모양이죠. Brian gave his brother the digital camera 그쵸. 수동태 몇 개 두 개 그쵸. 능동태에서 동사 누구 gave 그쵸. 그러니까 gave 가 동사니까 그러면 구조가 뭐였겠다. give a b 그쵸. 그쵸. 그래서 Brian이 주었습니다. 무슨 시제에 주었습니다. 과거 시제에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his brother에게 무엇을 더 대자 카메라 그러면 그의 브라더가 과거에 받았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쵸. 그의 브라더가 과거에 받았다 his brother was given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무엇을 더 디지털 카메라 누구에 대해 바이 브라이언 his brother was given the digital camera 바이 브라이언 ok. his brother 먼저 하는 이유가 있죠. 그쵸. 오우 아 상담사한테 연락받아 이 길이 누군가 너 괜찮네 했는데 저 조금 괜찮습니다. 제일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주어로 이번에 하는거죠 그쵸?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가 못 외워졌다 주어졌다 안되겠죠 그쵸? 그래서 더 디지털 카메라 is 이니까 it was given 그 다음에 받는 사람 누구? 그쵸? 브라이언이 받는 사람 아니죠 그쵸? his brother가 브라더니까 his brother에게 to his brother to가 있어야 되는거 이거 시험에 들게 하는거죠 to his brother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 by brian 보니까 받는 사람을 brian 한 사람이 있더라구 바이 카메라에 의해서 자 바이 뒤엔 행위자입니다 그 행동을 했던 사람이 오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그림을 보고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래서 딱 보니까 엄마가 애한테 뭐 묻는거 같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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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에 있는 이 물체 이름은 뭔거 같아요? pencil case pencil case 인거 같아요 필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애한테도 주어... 자 주어가 your pencil case네요 한번 길어봤자 it it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발견되어졌니 겠죠? 그쵸? 그러면 또 이거 당연히 시제가 뭐가 되야돼? 그쵸? 그러면 where was it found where was it found 그거 어디서 발견됐니? 그음 그것은 그러면 그것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디에서 under the desk 누구에 의해 my sister에 의하여 그것이 언제 발견됐습니까? 과거에 발견됐습니까? 그게 과거에 발견됐습니다 it wasn't found 근데 where 왜 이래 대한대다 모르는거죠? under the desk by my sister my sister 주어로 바꾸면 시작인거에요 여전히 바보니까 my sister found it under the desk 배제자리인거죠 my sister found it under the desk it was found under the desk ask by my sister my father다 newspaper다 my father 그쵸 newspaper죠 수동태 하겠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읽혀집니까? 신문이 우리 아버지들이고 있습니까? 알죠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this morning이 있다는 점입니다 this morning 표시 뭐니까? 오늘 아침이니까 신문이 과거에 읽혀졌다 하면 되겠네요 그쵸? 신문이 과거에 읽혀졌습니다 어 어 어 news paper was read 언제 this morning 누구에 대해 by my father 왜 was가 와야되죠? 그쵸 그쵸 this morning 이니까요 그렇습니까? a newspaper was read this morning by my father 신문이 오늘 아침에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읽혀졌습니다 누가 그래서 이 this morning은 뭘 결정하라는 거고 this morning은 시제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동태 하라고 했으니까 중원은 그쵸 newspaper가 리드를 한다 리드를 당한다 newspaper가 리드를 당하는 관계 이런 것들 이 문제를 푸는 핵식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봄이도 있고 her hamster도 있고 name도 있고 she도 있어 그쵸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she you to her hamster가 주어가 될 수 있죠 그쵸 봄이도 주어가 될 수 있죠 그쵸 근데 얘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죠 그 죽었다 깨려도 난 주어밖에 못해는 누구야 she she 그쵸 이 문장은 she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네 그쵸 그럼 여기서 동사는 뭐예요 봄이가 동사입니까 her hamster가 동사입니까 name이 동사입니까 she가 동사입니까 name이 name이 동사인 거죠 name이 그러면 동사로서 뜻은 name 아 이름 비슷하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name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name으로 사용 주로 많이 쓰이는 구조는 뭡니까 name 그쵸 ab죠 그쵸 그리고 이건 4형식이 아니라는 구조 그쵸 몇 형식입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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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의 뜻이 뭡니까 a를 b라고 이름 짓다 그러므로 a는 b다 맞습니까 5형식 문장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c가 주어가 됐는데 name을 쓰라 그랬는데 뭐하라 했으니까 수동퇴 문제를 했으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이 부분에 뜻이 뭐가 돼야 돼 그녀가 이름 붙여졌다 대란 말이죠 그쵸 그녀는 이름 지워졌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름이 지워졌으면 당연히 무슨 시제에 이름이 지워졌을까 그쵸 그는 시제는 과거야 she was named 가 되는 거예요 she was named 그녀가 이름 붙여졌다 she was named 그 다음 뭐 붙일까 그녀의 함 recruit her hamster 그렇죠 her hamster she wasn't named 5 1 4 아닙니다 이제사람들 집 씰 이렇게 저작 여기 봐봐 봄이 있고 그녀의 햄스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름 붙이다도 있고 그녀도 있어 오미 그녀의 햄스터 이름 붙이다 그러면 이름 붙이다 라는 말이 있네 그러면 이름이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능동태 먼저 해봅시다 그녀가 누구를 그렇죠 그녀의 햄스터를 뭐라고 봄이라고 뭐했다 그렇습니까 그녀가 그녀의 햄스터를 봄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바꾸면 she가 뭐 named했다 a를 그렇죠 her 햄스터를 봄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문제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렇죠 수동태 문장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되겠네 문장의 목적은 뭡니까 her 햄스터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의 햄스터가 이름 붙여졌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녀의 햄스터가 이름 붙여졌다 her 그렇죠 저 햄스터 워즈 네임드 봄이 그녀의 햄스터가 이름 붙여졌다 by her 가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햄스터 워즈 네임드 봄이 by her 가 되어야 되겠네 그렇죠 c도 형태를 바꿀 수 있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발로를 해서 뭐라고도 써줘야 되냐 필요한 도구 어형을 바꿀 수 있음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 그러니까 c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c는 per로 바꿀 수 있을까 장사 뒤에 며칠 건가 목적적이 와야 되니까 흠 저 햄스터 워드 네임드 봄이 그녀의 햄스터는 워드 네임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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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누구에 의해 by her by she가 아니죠 그렇지 가만 보니까 우리 반성의 시간은 안 가졌네 좀 이따가 한꺼번에 한 번 하겠습니다 흠 흠 아 뭘 틀렸는지 모르는 거야 흠 넌 알잖아 흠 흠 흠 햄스터 워드 네임드 봄이 by her 흠 흠 흠 흠 그 다음 흠 흠 흠 그 다음 A, B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래기 고쳐라 하고 있네요 오케이 How does a computer give an order 하고 있네요 How does a computer give an orders 뭔 소리일 것 같애 이게 뭔 소리일 것 같애 이게 아 컴퓨터가 어떻게 명령을 그치 컴퓨터가 어떻게 명령을 받냐 이 말이죠 그치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명령을 받습니까 이 말이죠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음 We give a computer orders by putting a program into it 그래서 거기에 묻고 지가 납화하고 있는 거죠 그치 컴퓨터는 컴퓨터는 어떻게 명령을 받습니까 라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는 준다 누구에게 컴퓨터에게 무엇을 명령을 By putting a program into it 멈추시겠어요 그쵸 그쵸 프로그램을 구성해 너무 By doing 뭐 뭐 함으로써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얘기 좀 이따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 program Right by a computer engineer 그래서 프로그램이 쓴다라는 얘기죠 공구가에 의해서 컴퓨터 기술자에 의하여 이게 너무 뻔하다 그렇습니까 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시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내용을 전달할 때 시제는 당연히 뭐 과거 현재죠 왜 팩트니까 그쵸 내용이 있듯이 뭐예요 프로그램은 컴퓨터 기술자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라는 팩트죠 그렇습니까 자 그럼 그에 따라서 발행이 고치면 The program Is Written 이거 시컨 시제에 따졌는데 누가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The program is written by Computer Engineer 프로그램은 작성됩니다 코딩 교육 코딩 교육 코딩 교육 학교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될 텐데 빨리 근데 기술이 없 뭐야 인력이 없을 거야 가르치 해야 될 텐데 The program is written by 컴퓨터 엔디니어 그렇습니다 그쵸 무엇을 원한다면 컴퓨터가 다른 일을 다양한 일을 하든 하는 것을 원한다면 Want a to do 이 구조는 그쵸 만약 우리가 컴퓨터로 하여금 다양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We have to give it 구조석이한테 줘야만 되죠 무엇을 Different program 다양한 프로그램을 입력해줘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OK 그러면 A에서 잘못된 것 하다보면 어떻게 컴퓨터가 봤냐죠 그쵸 시제는 fact니까 그쵸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봤습니까 하고 싶으면 How is a computer given orders 안되겠죠 How is it given 그 녀석 어떻게 봤니 자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창의적인 방법 How is a computer given orders 해도 되고 How does a 컴퓨터 컴퓨터 orders 또 되겠죠 How does a computer take orders 해도 되죠 됐습니까 How does it take orders 어떻게 봤니 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be given be given 주다야 받다야 be given be given 받는게 되는거죠 됐습니까 자 22 23 22 윗글에 관로안에 단어에 알맞은 형태 뭐 홀드가 이 꼬라지가 아니고 어떤 꼬라지가 되야되겠냐 이런거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두번째 밑줄꾼 부분 코리아즈 한글 와이딩 시스템 원더 골드메달 뭐 맞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의 한글쓰기 시스템이 뭐 했다 획득했대죠 뭐를 금메달을 땄다 일단 보겠습니다 더 더 더 더 세컨드 월드 월드 알파벳 올림픽스가 개최되었단 얘기겠네요 그쵸 어디에서 방콕에서 언제 인 그래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됐습니까 그러면 더 세컨드 월드 알파벳 알파벳 암만 길어봤자 데이도 대이잖아요 대이입니다 대이입니다 올림픽스 대이입니다 대이치급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 시제 과거고 대이니까 대이 월 헬드죠 실컨듦은 원래 올림픽스는 대이치급하는게 맞습니다 대이작이 대이입니다 막 방콕에 그래서 스콜라즈 from 27 뭔들 가 특파트 인 스페셜 그쵸 뭐 해석 쉽죠 스콜라즈 From 27 countries took part in this special event. 네? 뭔 뜻이에요 그래서? 스콜라드는 스콜라드인데 어떤 스콜라드는 from 27 countries가 took part in 했대요. 그쵸? 그쵸? 어디에, this special event에. This special event에 대한 얘기. 좀 얼른 가면 되겠죠. 그쵸?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측했네요. 좀 이따 얘기해주세요. A lot of people were very curious about. 누가 뭐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curious 했다. curious 했다. 아, 이거. curious 했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winner에 대해서. 그쵸? 많은 사람들이 winner에 대해서 curious 했대요. 좋습니다. The best alphabet. Winner하고 뭐하고 동격이죠? The best alphabet과 winner하고. 여기 알파벳은 꼭 영어 알파벳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한글같은 기억, 이윤을 얘기하는게 되는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Korea's 한글 writing system is wonderful. 한글 글쓰기 체계가 군배달이 됐고요. 그래서, 누가 뭐 하기를? 스콜라즈가 said 하기를. 그 한글은 아주 자연스러운 악백입니다. 쉽게 읽는거에요. 그래서 뭐라고, 스콜라즈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한글이 뭐다? 매우, 광학적인, 광학적인, 광학적인 알파벳이고, 그리고 어떻다? 쉽고, 쉽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읽고 쓰기에 쉽다라고 얘기한거죠? We take pride in our 한글. 우리는 뭐한다? 사람을. 그렇지.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our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We take pride in. We take pride in. We take pride in. We take pride in. 그래서, 여기는, Warhold고요. Warheld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수동태로 바꾸라 했으니까, 끊을게 하면, 누가, Korea에서 한글 라이딩 시스템을. 뭐 했다? 원했다. 목적어, The Gold Medal. 그렇죠?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면 되니까, The. Gold Medal. 시즌은? Was. Was. Won. One. 반대로 했죠? The. Gold. Was. Won. 생기자. Korea's. By. Korea's. 한글. Lighting. 시스템. So, Gold Medal won. So, Gold Medal won. 그렇습니다. 누구의, 바이. Koreas. 한국 라이딩 시스템에 의하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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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기 때문에, 이 바이. 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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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별로 다 모아 놓고, 언어를 가장 좋아냐 우수하냐, 단어 대충 한글이, 제. 사실 옛날 한글 옛날 뭐 아레아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던 거 알죠? 사이시옥 이런 거 있었던 거 알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쓰면 사실 영어 발음도 완벽하게 한국도 원래 다 할 수 있어요. 아레아라든지 사이시옥 이런 거 다 쓰면 뭐 하여튼 그렇구나. 그 다음에 큐리어스가 뭐예요 큐리어스가? Oh, people were very curious about the weird about. 궁금해하다. Be curious about은 여러분들은 했는데요. Be curious about. Oh, it's a wonder though. 어? 시제 과거에서 wonderd 한글 했죠. All of people wonderd. Wonderd about the weird about. Okay, let's say scientific alphabet은 과학적인 글자. 여기에 투구정사 물로 꼽리로? 수출용 꼽이다. Enough to do that. 아, 이게 enough to do that. 빨리 명, 형, 푸를 하라는 얘기잖아. 형, 형, 푸, 푸. 낙상. 낙상. 와, 맞았어. 왜 문화에 복합입니까? 어찌 어떤 읽고 쓰기 쉬운. 이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어찌 어떤이니까 공사정품이죠 읽고 쓰기 쉬운 그래서 스콜라즈 샌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국이 매우 과학적 글자 채우고 그리고 어떤 타어 한글 이지가 되겠죠 쉽다 뭐하기 위하여 쉽다 두 번째 라인하기 위하여 어찌 어떤 읽고 쓰기 쉬운 그 다음에 take pride again 같은 말은 뭘까요 win win take pride again 뜻이 뭐예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죠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그럼 같은 말은 여러분들 이런 거를 못해요 문법은 잘 배우는데 귀 귀 be proud proud of we are proud of our 한글 이 말이죠 we are proud of our 한글 be proud of be proud of be proud of be proud of okay 여기다 그러면 proud하고 pride 우리가 또 또 할 수 있겠죠 proud는 무슨 시구 어떤 시죠 그쵸 사랑스러워하는 의미입니까 귀가 있으면 약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프라이드는 무슨 시기였어요 프라이드는 무슨 시기였어요 프라이드는 무슨 시기였어요 영상 자부심 자랑스러워하는 옛날 자동차 중에 프라이드라는 여동차가 있었어요 기아에서 만든 여동차 아 자부심 자부심 시orde 무성 자부심 뭐뭐에 대한 자부심을 take 가지는 be proud of 됐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필름은 러브 바이 츄드런 맞습니까? 네 이 만화 영화는 한번 길어봐서 대고 사랑받는다 그니까 아이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더 배트룸 이즈 클린드 예스데데이 바이 브라이언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그럼 발음이 고치면 더 배트룸 이즈 클린드 예스데데이 바이 브라이언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set form wasn't written by Mike 맞습니까? 네 이 슬픈 시는 마이크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다 됐습니까? 마이크를 주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마이크를 주어로 바꾸면 마이크가 언제 안 썼어요? 과거에 안 썼으니까 마이크 didn't write this set form 됐습니까? 자 a new job was given 누가 뭐 했다 새로운 일이 그렇죠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 누구에게 to 대니엘에게 누구에 의해 by his boss 그의 보스에 의해 됐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맞습니까? 네 맞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까? 그 말 하고 끝나나요 그렇습니까? no one sent to jog in the park by me 그러면 i를 주어로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어요? i i so so 내가 본 건 누구? noah noah 나가는 행동 job job to joge 또는 jogging 어디서 in the park job okay 짐승들이 밖에 많습니다 그렇죠 아직 중2 이하는 다 짐승들 말도 잘 안 통하고요 ㅎㅎ 여러분 이제 인간이 되고 있네요 축하합니다 그니까 okay a mouse is chased 누가 뭐 한다 그쵸 생지가 쏙 쫓기죠 그럼 뭐? cat from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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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t 고양이로부터 쫓깁니까? 고양이에 의해서 쫓깁니까? 고양이에 의해서 쫓깁니까? 고양이에 의해서 쫓깁니까? 그니까 멀리 당연히 by 인지 뭔 소리야 근데 왜 from이야 뜻이 자 그 다음에 dust네요 dust가 뭐죠? 먼지 먼지가 캐리를 해 캐리를 당해 당해요 당하겠죠? 그쵸 먼지가 옮겨질 수 있다 dust may be carried may be carried 먼지가 운반되어질 수 있다 외열에 대한 대답 나왔네요 어디로 too many parts of the world 좋습니까? dust from dust from dust from dust from dust from dust from 차이나 뭐예요? 좋습니까? fine dust fine dust fine dust fine dust 오 어떻게 알았어요 fine fine 무슨 뜻이에요? fine whole same how are you I'm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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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on fine 이 아임파인한테 도파인하고 똑같이 생겼또 그 다음에 워즈페이펄 인벤티드 인 차이나 워즈페이펄 인벤티드 인 차이나 워즈페이펄 인벤티드 인 차이나 난 물었는데 뭐래 워즈페이펄 인벤티드 인 차이나 이게 워즈페이펄 인벤티드 인 차이나 이랬어 인벤티드 인 차이나 차이나인 맞죠 I don't have a few I'm sorry to hear that Why don't you find a won 아니면 가격이 주면 1세 번 쓸 수 없어요. 오, 너무 강하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помощ.?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서 1세 번째로. 아주? 무엇을 의미해요? 15만원. 아, You can't do part-time job. You are too young to do a part-time job. 오케이, I see. 오케이, Some sandwiches were made. 누가 뭐 했다? 샌드위치 몇 개가? 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네요. 누구에 의해서는 여깄네요. My dad. Made니까 뭐? For us. 샌드위치 받은 사람이 우리란 얘기죠. 됐습니다. I want talk. 내가 뭐 했다? 들었다. 내가 들었다죠. 됐습니까? 뭐 하라는 건? To stop surfing. To stop surfing. He, internet by him. 됐습니까? 자, 이거는 수동태. 식법 문제죠. 수동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죠, 이거. 됐어? 됐어? 이거는 뭘 물어본 거야? 스탑은 누구죠? 됐어, 온조이처럼이죠? 또 해야 돼? 장난이였어. 아, 장난이였어? 아, 장난이였어? 그쵸? 스탑 뒤에 2, 2, 2, 2 오면 안 되지. 좋아. Y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올 수가 있죠. 하지만 목적으로서는, 이게 그러면 난 move의 뜻이야, 퀴즈의 뜻이야? 퀴즈의 뜻이죠. 퀴즈의 뜻이죠. What?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 마무리가 되었고요. 볼똥 마우스 클릭. 아, 얘도 왜 자꾸. 여메, 정석사. 혹시, 혹시 우리 지난 시간에 있잖아. 우리 영화 보지 않았나? 그래서 쭉 했구요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 보급서 A&B 나돌리 헤이 버덕섭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할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진짜 시험문제 많이 나오구요. 또 많이 틀립니다. 시간이 될래요? 안될요. 될거 아니에요. 상관접속사라고 했는데 이름만 별로 중요한건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상관접속사 얘기합니다. 병렬구조라고 합니다. 병렬구조가 어딘가 아니고? 비슷한걸 늘어놓는걸 병렬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왜 상관접속사라고 하는데 내가 병렬구조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왜그러냐 병렬구조라고 얘기한, 병렬구조를 설명할게요. 일단 먼저 설명하면 병렬구조라는건 뭐 비슷한걸 쭉 늘어놓은거라 그랬죠? 뭐 저기 그만 집중하시구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 명사가 오면 여기도 명사가 와야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문장이 오면 여기도 문장 여기에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 TO DO가 오면 TO DO 또는 DO DOING이 오면 DOING이 와야된다. 이걸 보고 병렬구조라고 합니다. 병렬구조가 뭔지는 알겠습니까? 아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He is both rich and a student 안된다는 얘기죠. He is both rich and a student 이건 안된다. 됐습니까? 여기에 리치 왔으니까 무슨 C?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C가 와야지 명사가 오면 안된다. 이게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 병렬구조라고 하고요. 자 그럼 보스 나왔으면 지금 79, 80에서도 뭘 얘기할 것 같은데 80자가 없네? 이 자식들 책은 왜 있다고 썼어? 자 보스가 나왔으면 보스만 얘기 안 하죠? 네. 그.. 그럼 모두 얘기해요. 그쵸? Either A or B 또? Either A or B 와우 같이 얘기하고 Both A and B Either A or B Either A or B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죠? 어.. 책임이 뭐랄까? 그.. 그..관련이 있어요. 또? 어떤건가요? 보스 둘하고 리더는 둘 중 하나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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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는 둘 다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하셨죠. 뭔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첫번째 공통점. 이 셋의 공통점은 전부 2에 대한 얘기는 하는 겁니다. 2에 대한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차이점은 뭐냐? 보스 A and B는 둘 얘기하면서 둘 다 뭔가 해당이 있을 때 둘 다 맞을 때 그 다음에 Either는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그 다음에 D나 A and B는 둘 다 둘 다 잘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스 A and B는 A와 B 둘 다 이러면서 뭐 보스 히앤씨 보여주고 그와 그녀 둘 다 그러면 뭐 이렇게도 쓰이구요 보스 오브는 보스 오브는 보스 오브 뒤에는 이렇게 쓰인다 보스 오브 뒤에는 보스 오브는 이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형태도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안 쓰이는 형태 이런 형태들도 있구요 그 다음에 또 보스 오브 보스 오브 보스 오브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명사 중 이대로 우리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셀 수 있는 명사의 보스 오브 뒤에는 보스 오브 뒤에는 보스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보스 왜 그렇다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어 얘들 투에 대한 얘기랄까 투 그럼 투에 대한 얘기랄 일단 얘들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여기 오는 보스 셀 수 있는 명사라 해야 됩니다 근데 보스 에이애비는 둘 다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 그냥 복수도서 그러니까 보스 오브 유어 핸드야 보스 오브 유어 핸드야 보스 오브 유어 핸드야 보스 오브 유어 핸드 보스 오브 유어 핸드 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더러그 뒤에는 이더러그 더 브레드 안돼 이더러그 더 워터 안돼 세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물 둘 중 하나 빵 둘 중 하나 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더러그 유어 핸드 이더러그 유어 핸드 이더러그 유어 핸드 이더러그 유어 패런트 이 정도 이 정도 보스 오브 더 피쉬 물고기 두 마리 중 피쉬는 해서 다들 안주십니다 이더러그 더 피쉬 물고기 두 마리 중 한 마리 이더러그 더 피쉬 물고기 두 마리 중 좀 다 아는거 이더러그 자 그렇구요 여기가 그리고 얘가 얘가 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겠죠 보스 오브 유어 패런츠 이즈 프롬 대국가 보스 오브 유어 패런츠 아 프롬 대국가 이즈 보스 오브 유어 패런츠 이즈 암방 깨로 받자 요거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이 친구 왜길래 밝혀. 동그라미 중개는 당연히 이거 동그라미 몇개야 목수 SAR 그러니까 they are from 대구란 말이죠. 마이로 할게요. 이거 말고. 우리 부모님. 가르쳐 줄 때 마치 안 하죠. 예? 가르쳐 줄 때 마치 안 하죠. 예. Both of my parents are from 대구. They are from 대구죠 당연히.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의 부모님 두 분 모두 잖아. 그럼 결국 뭐야 이거. 데이로 막 보면 되는 거잖아. 그 사람들 대구 출식입니다. They are from 대구. 됐습니까? 자 근데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대구 출신이다. 진짜. 그쵸? Either of my parents. parent야. parent죠. 그쵸? 그럼 either of my parent는 얼마 안 길어봤자. he or she죠. 그쵸? 그러면 he is from 대구. 그니까 나의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은 대구 출신이시다. 아니다. 얘는 he or she죠. 그니까 여긴 he. he or she. he is from 대구. 아니면 she is from 대구입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둘 다 대구 출신이 아니시면 뭐라 그랬다. leader of my parent죠 또. parent. 당연히 뭐 그랬다. he is from 대구입니까? 두 분 다 대구 출신이 아니시라. 됐습니까? 그래서 형광펜 칠해야 될게. Fuller Dulling 갑자기 벅성하다. 너가? 아니야. 생생해지고 있어. 이제 막. 컨디션 돌아오고 있어. 눈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까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까지 하나 한 가지 중요한 거 했고요 또 중요한 거 자 얘는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줄 때 선생님이 약간 쇼를 하는데요 어떻게 쇼를 하자 나도 선생님이 A벌을 써 B입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 나도 Only A벌을 써 B라고 됐습니까? 무슨 뜻이냐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됐습니까? 나도 Only A벌을 써 B가 무슨 뜻이라고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뭐 어떻게 쓰는 거냐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뭐 그를 사랑한다 나도 Only A벌을 써 그녀도 그를 사랑해 우린 얘기할 때 Not Only A벌을 써 She 이렇게 얘기하면 Not Only A벌을 써 She 여기가 Not Only A벌을 써 She 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조금 더 힘내세요 곧 끝납니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바꿔 쓸 수 있는 게 B B As well as A A 이 말이야 B A는 당연하고 이 말이야 무슨 입어 할 거 같은데 그렇죠 했을 수 있느냐 Not Only A벌을 써 B B And that is A 됐습니까? 이게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문장을 만든다 싶시다 그쵸 이런 문장을 만든다 자 그럼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그녀돈대 그녀도 그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에 있다 치자 어떤가 그러면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문장이야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문장이야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문장에 그녀돈 그쵸 그니까 둘 다 좋아한다는 건 맞아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가 있어 그쵸 그쵸 나도 좋아한 내가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 치자 근데 거기에다가 그녀까지도 그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문장 이 부분에서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를 Not Only I But 벌써 She She 좋아하다 Love Like Like Him 암만 길어 봤다 보니까 We We Like 하면 안 됩니다 Wow 알겠습니다 얘기했잖아 She likes me 그쵸 누가 좋아한다는 것을 더 강조 그쵸 그녀가 좋아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Like me Like me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말하는 것 여기까지는 좋아하고 She가 있으니까 참 편안하죠 She 있으니까 여기가 Like me 이건 난만 길어봤자 We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내용상 내가 좋아하는건 그거 알잖아 근데 그녀까지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강조하기 때문에 주어를 얘한테 맞춰줍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냐 이거 같은 표현이 뭐였냐 그녀 말이야 그녀 시 에즈 웰 에즈 아이 에 라이크스 힘 해야 된단 말이죠 시 에즈 웰에즈 아이 아이 라이크 같잖아 아이 라이크 그래서 이거 위인거 같애 위 라이크 해야 될거 같기도 하고 아이한테 맞춰서 얘한테 맞춰서 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 시 에즈 웰에즈 아이 라이크스 힘 시는 세게 읽었잖아 뭔가 라이크스 해야지 운동기 안걸고요 하 하 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는 위하여 버로소 쉬이 와 professionally 아 으 으 블랙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있는거 다 했기 때문에 상관적 속사는 둘 이상의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쓰는 접속사와 단어를 먼저 두고 뭐 이건 뭐냐 그니까 여기에 지금 단어가 오면 단어가 와야되고 구는 주어동사 오면 이미 덩어리죠 아니면 문장이 오면 문장이 와야 된다 이게 한 거고요 그래서 대등하게 연결한다고 되죠 그래서 이걸 병렬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 A&B는 둘 다 그 다음에 동사는 그러니까 이거 앞만 길어봤자 대이나 위이나 유 지급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스 이건 설명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보스 뿐만 아니라 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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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도 설명했습니다 원래 같이 해야된거예요 B는 B B한테 그래서 시 한테 아까만 일치시켜놨죠 그래서 The student is not only wise but also a diligent 그래서 그 학생은 너도 알다시피 편평하고 이건 당연하고 뭐 하기까지 하다 부지런하기까지도 하다 누가 영국인 얘기는 맞고 The student needs diligent as well as why 그래서 이 덜 나와있네요 Either A or B는 중통하라고 Either A or B는 중통하라고 Either A or B는 중도 아니고 Not A but B Not A but B Not A but B는 A 말고 B 만약에 주어로 사용되면 당연히 누구한테 지급한다 A 말고 B라고 했으니까 B한테만 맞춰줘야죠 Not you but she likes him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둘 음 일단 너 B에다가 너 A 말고 B라고 했으니까 A 중통하라고 했으니까 이 중통하라고 했으니까 이 중통하라고 했으니까 Either You or I am 얘는 가까운 것한테 맞추는 건데 아이가 쓰였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뭐 Either You or She면 Is 해야 되겠죠 Either She or You면 Are 해야 되겠죠 이건 가까운 것에 맞추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Let's go for the problem OK OK 5분 딱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뭐 그러니까 여기에 워크북 혹시 풀이 안했다면 그럴 리는 없죠 풀이해서 다른 시간에 오셔야 되겠죠 고맙습니다